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2단의 위장 동아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원보금화협의회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2단들의 캠퍼스 접근에 대해 취미활동을 가장한 위장 동아리 등을 통해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학복협 총무 장근성 목사는 대학 신입생들이 선교단체나 기독교 동아리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동아리방을 찾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며 길거리에서 만나 소개를 받은 후 따라가는 형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학복협 조병호 간사는 또 행사 위주의 동아리나 해외 자원봉사, 국제대회, 봉사활동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동아리는 한 번쯤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가진 2단이더라도 포교에 나설 때는 대상자마다 방법을 달리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 보그마협의회는 주요 2단들의 포교 방법과 주의할 점, 2단 관련 기관 등의 내용이 업데이트된 2단 사이비 정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